한 번에 합격 해커스 나 궁금해 나 진짜 솔직히 대답해줘 나랑 수업 듣고 풀면 뭐 외우고 풀면 집에 가서 집이나 학원에서 다시 풀어본다 1번 2번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내 인생 간다 2번 내가 왜 복습을 하냐 나는 이제껏 복습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산지 않는다 나는 그냥 돕고 다니다 내 멋대로 산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 2번처럼 하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시간이 하루만 늦어도 복습이 안 돼 진짜 양이 많아 너네 나하고 하는 증거 대학 때 1년씩 가는 과정이야 1년에도 몰라 나는 3번 들었어 멍청해가지고 근데 너네 빨리 붙어야잖아 빨리빨리 해야 돼 열심히 한 애들은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지 않은 시간이야 이거 이거 제가 얘기하잖아 1년 해서 안 되면 1년 딱 해서 결과 나와 된다 안 된다 합격하면 베스트고 최소한 내가 가야 될 길은 나와야 돼 이 길이 내가 해서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가 겁나게 해도 이게 안 되는지가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1년 동안 노량진 투어하고 맛집 탐방하고 연애하고 운동하고 하다 보면 1년은 정말 쏜살 같이 가 근데 아직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소한 저거는 돼야 돼 붙겠다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돼야 돼 그게 판단이 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결정이 되는데 1년 2년 3년에서 게임 잔뜩 캐릭터면 잔뜩 올라가 레벨만 높아져 그러면 애매해져 삶이 삶이 애매해져 정말 애매해져 언젠가 딱 깨우쳐야 돼 내가 했던 애 중에 진짜 한 번 깨우치고 와야 되는데 게임에 한 번 빠졌던 애가 있어 5년을 했대 자기 손목 자르라고 했대 그냥 몸이 가고 있대 게임기로 몇 년 동안 있으니까 집에서 맨날 밥 못 먹고 이거 게임하는 거야 그러다 도저히 29인가 30 다 돼서 왔어 얘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만 지금 아마 승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거 하겠다 해서 진짜 딱 이 자리에 앉아서 6개월 만에 딱 승부부 가더라고 딱 6개월 안에 게임 끊고 와가지고 붙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독한 마음 먹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돼야 돼 이게 애매하게 게임도 하고 연애도 하고 대충 하면 이게 진짜 돈 금방 녹아들어 돈 그냥 녹는 거야 순시간으로 녹아 이거 밥 먹고 운동하고 학원비 좀비 사냥 책 사고 하면 그냥 녹아 이거 그러니까 1년 안에 승부를 붙으면 베스트 최소한 내가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계속해서 문제 풀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외우라는 거 하셔야지만 극복이 되지 가만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여기 학원 커리 뭐 6개월 8개월 그냥 결제하고 딱 끊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커리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잖아 절대 만만하지 않아 이 학원 커리는 갭이 있어 갭이 이렇게 갭이 있어 이렇게는 이쁘게 그린 거고 내가 볼 때 이런 갭이 있어 이런 갭이 기본 과정 여기야 심화 1호는 여기야 기초 심화 문제 풀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갭이 높아 그거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 여기는 대학교 과정이 아니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년이 아니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계속 달달달 볶아서 올려가는 과정이야 그런 과정을 하는 거니까 대신 영어 복사가 없잖아 국어 없잖아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해왔던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온리 제로 베이스에서 단순 고조로도 전혀 상관없잖아 제로 베이스 지금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누군가의 우열이 없는 거잖아 만약에 영어 시험을 치면 어릴 적에 공부 잘했던 새끼들은 그냥 버퍼 받고 가는 거잖아 우리 그런 거 없잖아 똑같은 기준에서 승부치고 가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늘 애들 얼마나 많은데 걔들 붙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군대에서 공부해서 붙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복습하자는 거야 니네가 대단 못해 내가 삐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 알겠지 복습 빨빨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